어 왔어요?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수하자 동원가자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왔다 갔을 때 먹을 거냐면요 여기가 지금 부산역이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살거나 아니면 부산에서 혼자 살 때는 새벽에 배고파서 시리즈가 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사니까 새벽에 배고파도 뭐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새벽마다 끓이는 라면을 먹기 위하여 부산역이니까 천국에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5시 한 19분 자 여러분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메뉴판을 한번 볼 건데 라면 먹으러 왔는데 다른 개 또 당기는 마법이 생기네 사장님 저희 우선은 신라면 하나랑요 신라면 하나랑 짬뽕라면 하나 주시고요 참찌김밥 철판 김치볶음밥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치즈돈가스도 주세요 돌솥비빔밥이 또 있거든 지혜육 떡밥이 또 있고 사장님 비빔만두요 만두 피엣살 먹는 거예요? 아니면 고깃만두 나오는 거예요? 그러면 비빔만두도 하나 주세요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엄청 빨리 오네요 와 김밥 진짜 뚱뚱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맞네 생각보다 너무 욕심물인 것 같기도 하고 밑반찬이 굉장히 찐해요 여러분 아 맵다 키스마 라면이랑 김밥천고 라면은 단무지랑 먹어야 돼요 오징어 오징어 잘 먹었어요 오징어 오징어 반죽이 잘라주면 새우스타베이프랑 같이 먹을때 inis척다 라면이 잘 못하고 돈까스를 썰어야겠어요 강약식 돈까스 맛있어 와 이거 농가 소스 진짜 맛있다 제가 그 장우동 스타일 왜 불어 먹을까 이거 이렇게 눌려야 돼 찰팡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양이 딴 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맛있는데 김치볶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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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볶음밥이 살짝 달달이 김치볶음밥 어문볶음 진짜 맛있다 진한데 김치볶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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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그때 야끼 만두 먹은 이후로 요즘에 이런 만두한테 완전 끌려가지고 야끼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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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할 때 뭔가 식당을 손님이 많아주면 조금 눈치가 뭔데 말이죠? 헤헤헤 야끼 만두 야끼 만두 야끼 만두 저만 전락도록 야무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습니다 야끼 만두 야끼 만두 야끼 만두 이게 사실 이 경량식은 이 끝이 진짜 맛있어요 야끼 만두 야끼 만두 야끼 만두 야끼 만두 야끼 만두 야끼 만두 난 야끠 고춧가루 사장님 저 콜라만 주세요 고춧가루 이거 봤어 이거 남자 회사 공감편 점심에 누르치기와 돈까스 정말 많이 먹고 밥이 나오는 순간 서로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밥만 먹고 10분만에 딱 종료하고 각자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고 여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섞어먹기도 하듯이 이건 어쩌냐 저건 어쩌냐 이런건 생각 그래 멈춰 멈춰 멈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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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청양고추도 안먹어 시들만 넣어서 새우 그러면 계란맛을 겠던 시들만 넣어서 먹으려고면 뱅 hiring 철수하자 도망가자 사장님 계산 어디서 혹시 해야 돼요? 저 라멘 드신 분 계산하고 갔어요 저희 아내 계산 조금 전에 식사하신 삼촌이 계산하고 갔어요 저희 거요? 네 약간 김밥천국에서 만난 나의 데스티니 약간 이런 느낌인가? 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부산역에 김밥천국에 와가지고 라면과 참주김밥과 만두와 돈까스 김치봉구밥까지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오오오오오오오 사장님은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라면 후루룩 소리밖에 안 들리고 어? 뭔가 말을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?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나 완전 투명인간이었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에 또 계산도 해주시고 뭔가 이게 바로 경상도의 신데라라는 건가? 아무튼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계산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나 근데 진짜 원래 저러나요? 남자들 기분이 밥 먹으러 가면? 나 핸드폰만 보고 파티 대화는 안 하잖아? 그래 나는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핸드폰만 봐 이렇게 하면은 야 너는 이럴 거면 왜 나 만나러 왔어? 이러네 어? 왜 사나서 습하게 해? 이러면서 그럼 그럼